타미 아크릴 부칠 어떻게 말 좀 해주세요 진짜 이게 어디가봐서 이게 부칠이야 붓자국도 안보여 세상에 붓자국이 안보여 까인거 없죠 안보여 안보여 진짜 와 세상에 근데 타미하고 좋아요 부칠로 이렇게 물에 희석을 했었다고 하니까 네 물이에요 이거 아크릴 신을 넣으니까 너무 금방 마르고 붓자국 금방 남아가지고 아 이거 내 취향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물을 섞어서 하셨던거에요 물 섞어서 좀 많이 말렸어요 좀 오래 말리는거죠 극속으로 말리면 그대로 자국이 남으니까 커지는 시간 특화되신거에요 진짜